언제든지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7287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GTX-A 대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인 토당동 대림 2차 아파트입니다.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GTX 대곡역이 GTX라는 호재가 들어오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썩였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그 위치에 있는 아파트 매도 타이밍은 언제 잡아볼까요? 현재 지금 교통호재, 현재 3호선과 그리고 현재 지금 경위중앙선이 제공역에 지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서해선과 GTX-A 그리고 고양선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5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역세권인데요. 청량리역이 10개 노선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는 5개 노선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호재가 굉장히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공역 주변으로 대공역 역세권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어떤 주변에 간접적인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토당동 대림 2차 아파트입니다. 640세대 아파트고요. 그리고 97년도에 준공이 완료돼서 25년차, 26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222%, 검폐율 24%고요. 평형대를 좀 볼까요? 25평과 32평 두 가지 평형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5평대가 5억 3천이 지금 실거리가가 나와 있고 32평대가 6억 5천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간적인 어떤 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32평 같은 경우에는 7억대 초반까지도 호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 이상도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3호선 3호선, 그리고 경위중앙선 현재 지금 기존에 들어와 있는 노선이고요. 기존 노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GTX-A GTX-A가 개통이 한 2024년에서 25년 정도 제가 볼 때는 개통을 지금 대북력에 쓴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뭐냐면 서해선 서해선이 일산 연장 그리고 대곡소사선까지도 연장이 되는 이 서해선까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향선 6호선에서 세절력에서 들어오는 고향선이 들어서는 5개의 노선이 들어오는 대곡력입니다. 대곡력에서 거리가 가장 인접해 있는 인접해 있는 대림 이편안세상 지금 대림 2차 아파트인데요. 전반적으로 중국 연수를 주변 아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입주 시기를 좀 볼까요? 봄 주변 아파트들 보시는 대로 지금 2020년 전반적으로 분양권, 분양 신축 아파트들도 있고요. 주변에 보면 2005년도, 2004년도 2000년대 초반, 초중반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리 주변에 호진되어 있고요. 그래도 이 아파트 같은 가장 지금 근거리에 역사와 근거리에 있지만 97년으로서 입주 시기가 가장 빠른 아파트로서 노후도가 좀 더 진행된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은 지금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교통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최근거리에 있고요. 단,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노후도가 되었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이 개발 호재에 의한 상승분은 충분히 예견이 되고요. 단, 매도 타임을 꼭 잡으셔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GTX-A 노선이 정차하는 시점 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한번 1차적으로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